엄마 찍고 어때? 뭐하고? 방금? 와, 멋있다 우리 나라의 이런 길을 완전 무섭으신 거에요 저기 소있다 어디가? 여기가 그 뭐예요? 저기 마일도 있다 멀어 근데 저거 있어 오, 말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네 봤어? 도착했어요 오, 예쁘다 소아, 옆에 봐봐 포도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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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다 와인 테이스팅하는 데도 있고 피크닉 기념품샵 레스토랑 알파카 먹이 주는 곳 뭐 이렇게 있네요 알파카 산책 시키는 것도 저희는 예약을 해서 오늘 해보려고 해요 우선 끈을 길게 잡고 알파카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알파카 주변에서 조용히 하래 스트레스 안 받게, 오케이? 아우, 파리 아기 맞아? 아기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오고 싶나 아, 야, 나 이 좀 봐 나오고 싶어? 어머 침 뱉터 침 뱉터? 응 침 뱉는데? 어머 왜 저러는 거야? 왜 저러는 거야? 감기 걸렸나? 아니, 아니, 원래는 아니, 그렇게 썼는데 확실한 거야? 목 안 예뻐 알았어 소셜디스턴스 설명도 안 해, 설명도 안 해 시키는 도대체 네, 넷 허리 안 해 어휴 아휴 손으로는 도대체 예, 그 안의 어린이들 정도가 안 해 불가능한 것 같아 네, 그냥 기계는 안 해 아미고 아미고 잠시만 엄마 찍고있어 어때? 뭐한거야 방금? 머리가 이게 뭐야? 야 먹는거 좋아하나봐 엄마도 먹여볼래? 아 무서워 엄마야 아미고 너무 이상해 기분 여기있어 떨어졌나봐 너무 귀엽다 땅에 있겠지 조금? 아미고 너무 귀엽지? 아미고 푸드 쟤 왜저래 아미고 먹어봐 아이고 어때 기분이 좋아요? 아 너무 이상해 이가 느껴져 이것도 먹어봐 아 귀여워 어때? 밥달래 밥달래 아미고 고고 감상 아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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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만 만지지말고 땅을 다 뜯으시겠어요 다른 애들 다 그래 다른 애들 먹는 애들 없어 별로 얘만 이러고 있어 사 키우고 싶어?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이제 걸어요 사 앞에 보고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치? 회색깔 깜짝색도 귀여워 아미코 너 정말 먹는구나 저 남자애가 데리고 가는 알파카는 더 애기인가 봐 말 되게 잘 들어 수아 잘한다 우리 수아 잘하네 수아 잘한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끌려다니네 먹을 게 없으니까 걷네 어머어머 지가 알아 수아 조심해 물 마시러 아 이제 물 마시나봐 목말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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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테이스팅 코로나 때문에 안 하네 구름 좀 봐 와인을 마셔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엄마가 냄새 어때? 먹고 싶지 근데 이거 테이크어웨인 줄 알았나봐 그릇에 안 치고 이렇게 줬어 수아 엄마나 알파카보다 수아가 더 귀여워 수아가 더 귀여워 베이비 엔터 마이 피자 엄마가 찾았어 맵진 않지 수아가 응 별로 안 먹어 작동에 염이 오 잘해 배우나 야 신청해 잠시 잘하지 노랫네 주위에 서있어 주위에 서있어 주위에 서있어